어? 누구시지? 누구야, 누구야, 누구시지? 누구지? 태양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는데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6년 만에 컴퓨터 하는 날이에요. 어? 동국 영급의 상대 스캉!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아, 꽃! 다시는 보지마자. 축하해, 그래, 태양은! 어? 뭐야, 누구야? 친구랑... 어머! 우리가... 진짜? 우리의 포옥이 담긴... 아, 진짜 나 너무 오랜만이야. 개꿀러! 태양! 최애 음식이 뭐예요? 하면 저는 무조건 이 집을 여기 찰 때까지 먹어요. 그 집만 가면 배가 부르게 먹는다고 하셔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한 상이 생각나. 많이 주면서 자꾸 다이어트하라고... 아우, 맛있겠다. 아, 저의 절친이자 찐친 가수 태희 씨와 함께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빠른판사라서... 앞으로 형이라 불러. 짜증난다 지금. 앞으로도 뭐 좀.